Q.요더 시작! 짠! 베이비샥! 두루루뚜루 마더샥! 두루루뚜루 마더샥! 두루루뚜루 마더샥! 깡!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 후니!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상어 모자를 선물받아서 상어 디저트를 잔뜩 준비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선 상어 아이스크림 상어같이 생겼어요 차가워 상어 젤리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아이스크림 달콤해 팝핑캔디 팝핑캔디 레몬 맛 입안에서 터진다 상어 쿠키 초코맛 달콤하다 음료수 치즈 고추 간장 고춧이버섯 표정 설탕이 들어있어요 딱딱해 쉬다! 젤리스틱 말캉말캉하다 상어 초콜릿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달콤해 상어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콜릿 달콤하다 고소해 오 귀엽다 바나나 맛 맛있다 오늘은 상어 모자를 쓰고 상어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입안이 너무 달콤해요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후니였습니다 후니였습니다 후니 tark 자 잠시 잘라